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만료되는 대구 지역 전세 보증금은 7조 4천 억원으로,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. 서울 118조 원, 경기도 98조 원 등 수도권이 77.3%를 차지했고, 비수도권은 부산 12조 원, 경남 7조 7천억 원이며, 대구는 그 다음입니다. 특히 수성구는 2조 3천억 원으로,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대전, 서구 2조 5천억 원 다음으로 많습니다. 직방 측은 전세거래 보증금 거래 총액이 줄어들고, 전국 아파트 전세값이 2년 전보다 13.5% 하락한 상황을 고려하면 전세 보증금 미 반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